해외 인기 동물 쇼츠로 월 538만원 버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소비자로서 돈과 시간만 낭비하실 분들 그리고 유튜브 생산자로서 저 생산자죠 저와 함께 돈과 시간을 모두 챙기실 분 저는 이미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전자를 선택하실 분들은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영상만 보고 아 뭔가 머니먼스터의 영상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해야지 내일 모레 해야지 주말에 해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실 분들은 상상 속에서만 하실 분들은 주무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시간 낭비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자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까 디지털 노마드로 함께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돈 벌게 계속 이 자리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일선에 있습니다 일선에 그리고 함께 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놔둘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다 큰 성인인데 그죠? 지금 뭐 10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채널의 주 시청자는 30대 40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이 가져가실 것은요 해외 인기 동물 쇼츠로 월 537만원 버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요런 거 아우 참 귀여워라 그죠? 조회수 보이시나요? 1533만원 715만원 이런 동물 쇼츠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쇼츠 보시다가 점 세게 누르면은 설명 보면 조회수 볼 수 있거든요 그 보석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쇼츠 예상 수익입니다 요 쇼츠 에디센스로만 537만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중국판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영상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챗GPT 항상 나오죠 챗GPT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캡컷과 타입캐스트로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인기 동물 원본 소스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가져오냐 중국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라고 있습니다 샤오홍슈 샤오홍슈 중국판 인스타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공산당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은 다른 공산당은 쓰는 데도 있는데 중국은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요런 플랫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샤오홍슈라는 것이 대표적인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요거 제가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휴대폰 화면 보여드리면 되게 작기 때문에 스샷을 미리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샤오홍슈를 검색하셔가지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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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생긴 친구를 다운을 받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요거 어그위를 누르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누르셔요 요거 요거 요거를 누르셔서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요거를 누르셔서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자 요렇게 휴대폰으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구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구글로 하는 거 네 쉽게 구글로 해서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중국어를 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림만 보고 그냥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또 쉽게 알려드린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성별 선택하시고요 연령 선택하시면 요렇게 누르면 됩니다 저는 남자니까 남자가 윙크하는 친구를 해버렸네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카테고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이때 네 가지인데요 자 우리는 귀여운 동물 애니몰스 그죠? 펩 요거 두 개는 무조건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웃긴 영상도 웃긴 영상에서도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웃긴 거 그 다음에 모바일 포토그래픽 요기서도 귀여운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네 개를 선택하고 요 빨간 거를 누르면 네 요렇게 영상들이 인스타처럼 뜹니다 자 유튜브처럼 네 유튜브처럼 떠요 네 유튜브처럼 뜨고요 여기 귀엽죠 요런 거 요런 걸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 거예요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뜹니다 음 요렇게 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 요거 있죠 요거 보이죠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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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입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자 요거 요거 영상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요거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네모 화살표 요렇게 된 놈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기입니다 이제 확대를 했어요 요기를 하면 요거 요거 있죠 보이시죠 링크 그러면은 이제 링크가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카톡이나 저는 카톡을 주로 이용합니다 나와 대화하기 있죠 나 자신과의 대화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요거 링크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요렇게 링크가 와요 요렇게 해서 자 이제 triqu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triqu.cc 접속하시고 그 다음에 샤워홍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 아까 복사한 그 있죠 복사한거 컴퓨터로 가져오셨죠 여기서 드래그해서 복사하세요 복사 붙여넣기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 요런식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요기 그림이 뜨고 안 뜰 때가 있어요 무시 신경 안쓰셔도 되고요 그냥 비디오 저장 누르시면은 비디오가 저장이 됩니다 광고 많이 뜨니까 광고에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다 영상이 다운 다 받아졌죠 자 그러면 요기 이제 chat gpt로 제목을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택컷으로 영상 편집을 할 거고요 타입캐스트로 AI 성우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보시죠 실행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음 첫 번째로 chat gpt 제가 아까 전에 해놓긴 했어요 자 아까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가 있었죠 음 고양이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또 아 머니몬스터님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썸네일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아이디어보다 우리의 아이디어보다 저게 더 좋겠죠 음 음 자 요거 요거 가서 고양이가 두 마리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자 그냥 일단 고양이 두 마리가 제가 있다가 이미 영상 만들어 놓은 거는 멀뚱멀뚱 숨바꼭질하는 영상을 다운받았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이미 받아 놓은 거는 요겁니다 잠깐 요거 지금 썸네일 보이시죠 요렇게 그래서 제가 고양이 두 마리가 멀뚱멀뚱 숨바꼭질하는데 이 장면을 재미있게 표현해줘 이렇게 문장 주라 하면은 요거 여러분 그대로 복사 붙여넣게 하시면 돼요 어려우시면은 어떻게 쉽게 하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려우면 쉽게 하라 요거 고양이 두 마리가 멀뚱멀뚱 숨바꼭질하는 이 장면을 재미있게 표현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것을 숏츠문구로 사용할 거야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10개만 더 후킹 메시지를 더 가미해서 주라 이렇게 하면은 또 주죠 네 자 다르죠 비슷한 것 같으면은 중복되는 거는 것은 빼죠 네 요렇게 하면은 돼요 네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해서 문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뽑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을 다운받았죠 자 그러면은 캡컷 검색을 합니다 구글이에요 구글에서 캡컷 무료 다운로드 있죠 캡컷 데스크톱 이거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주실게요 네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무료 다운로드를 하셔서 캡컷이 웹버전이 있고 다운로드하는 버전이 있어요 저는 다운로드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캡컷을 받으면 제가 아까전에 작업하던 건데 요거 끄고 자 요렇게 요렇게 뜹니다 요렇게 떠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만들기 요거를 눌러주시겠습니다 자 너무 쉬워서 네 기절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네 캡컷 실행 중이니까 네 캡컷이 떴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여기 영상 있죠 영상 제가 받은 영상 요거거든요 요게 원본이거든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플러스 합니다 플러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요기 비율 있죠 요거 영상을 누르면 네 요거 9대 1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쇼츠 요게 쇼츠 그겁니다 쇼츠 크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원래는 소리가 나요 소리 왜냐하면 원본 영상에 소리가 나는데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 집중을 위해서 제가 중요한 거 저작권 말씀드릴게요 저작권은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샤옹슈에 올라온 영상이 2차 재가공이 사용 가능한 영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를 보시고 똑같은 영상을 누군가 똑같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일단 음악이 음악에서 유튜브 자체에서 그거 AI가 파동으로 잡아내요 파동으로 잡아내면 우리는 잡히면 안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악을 빼줍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누르시고요 오디오 추출 눌러줄게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요 놈을 클릭하면 클릭이 된 거예요 딜리트 누르면 됩니다 딜리트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없어졌죠 이 친구들이 멀뚱멀뚱 그죠 멀뚱멀뚱하게 봅니다 귀엽죠 계속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일단 아까 GPT에서 자 요거 잠깐 내리고 여기 썸네일을 만들었었죠 썸네일 썸네일 만들었죠 저는 내가 찾던 곳 요거 요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찾던 곳 맞나 요렇게 여기 요거 요거 요걸로 했었거든요 요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캡컷 오셔서 텍스트 보이죠 텍스트 텍스트에 들어옵니다 텍스트 누르시고요 여기 추가 하면 여기 뜨죠 요거 눌러주실게요 여기 누르면 여기 뜹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V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글꼴을 조금 여기 여기에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여기 키우고 키우고 그 다음에 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마우스 여기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로 썸네일 위치 그죠 하고 나서 여기에서 스타일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저는 요걸로 할게요 그냥 하고 뒤에 배경을 넣어주겠습니다 요거 배경 누르면 되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두껍게 좀 만들어주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여기에만 하면 여기 하다가 끊겨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쭉 당겨줍니다 요거를 쭉 당겨주면 영상 길이에 맞게 맞추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어렵지 않죠 음 고향이 좀 잘리니까 좀 더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쉽죠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네 벌써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캡컷에도 여러분 캡컷에도 여기 텍스트에서 음성하면은 성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완전 또 꿀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사용하실 분들은 자 뭐냐 아까 전에 나왔죠 타입캐스트라고 있습니다 타입캐스트 자 그냥 구글에서 타입캐스트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타입캐스트 자 들어와서 로그인 해주세요 저는 로그인 해놨습니다 여기 로그인 해놨고 새로 만들기 누르고요 새 쇼츠 프로젝트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여기 새 쇼츠 프로젝트 여기 새 쇼츠 프로젝트 들어와서 자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어 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실 거예요 자 들려드릴게요 내가 찾던 것 맞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쇼츠 보다 보면 해외 영상 뭐 귀여운 영상 티어 나왔을 때 나레이션들 그리고 뭐 썰 이런 거 그죠 여기 타입캐스트가 좀 비싸요 많이 비싸서 제가 평소에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귀여운 거 했을 때 너무 밋밋하면 그러니까 요렇게 좀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요렇게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얘가 뭐 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슬픔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내가 찾던 것 맞나 내가 찾던 것 맞나 근데 이게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르면 캐릭터 추가하겠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 많아요 연기력 어워드 이런 거 오늘은 직접 요리를 하는 날 그죠 요런 거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다 됐죠 자 다 됐고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오디오 파일로만 받으면 돼요 오디오 파일 해서 그대로 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고양이 5로 할게요 아까 전에 해놓은 게 많아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금방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캡컷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 여기 그냥 폴더에 다운로드 됐을 거예요 고양이 5 나왔죠 이거 그냥 가져옵니다 네 드래그 앤 드롭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져오겠죠 여기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텍스트에서 했을 때는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죠 여기 가져오기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단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어 잠깐만요 내가 찾던 것 맞나?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또 뭐 뒤에 여기 요런 포인트에 아이고 뭐 방댕이 냄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 재미 포인트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한 대 때렸죠 그리고 여기서 알쿠야 뭐 이런 거 넣어주시면 더 재밌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하고 그냥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자 배경음악은 왜 안 넣었냐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또 추가 수익 음원 수익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니 뭐니뭐서 저는 뭐 음원 수익 필요 없고 그냥 대충 할래요 아니면은 그냥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오디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 들어가서 여기에서 상업적을 꼭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배경음악을 넣으면 좋은데 저는 이것보다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짤수티어나 슈트 뮤직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또 알게 된 거 다음부터 다음 달부터 제가 알려드릴 건데 10월 뮤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음원 사이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지금 내가 만든 영상의 분위기와 맞는 거를 골라셔서 고르셔 가지고 요거를 네 작품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경음악을 넣기 싫다 하시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제가 그냥 오늘 알려드리는 데서 음원 수익까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음원 수익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죠 음원 수익은 구독자가 0명이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대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원 수익 필요 없고 그냥 만들어보려고 하면 여기에서 그냥 플러스 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저는 요거 지우고 요것만 해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하면 금방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고대로 하시면 돼요 고대로 고대로 자 내보내기 내보내기 하면 되죠 내가 찾던 것 맞나 네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요거에요 내가 찾던 것 맞나 네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만들고 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영상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서 더 꿀팁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쉽죠 자 그래서 추가 수익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작권은 이번에 차오 차오 홍슈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돈 벌기 쉬워졌죠 진짜 이럴 수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음원 수익을 말씀드릴게요 짤 스튜디오 자 오늘도 짤 스튜디오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는 제가 또 더 더 음악도 좋고 뭐 한데 많이 알아왔습니다 자 일단 짤 스튜디오가 뭐냐 음원 수익 그 전에 또 찐 수익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자 집중 짜잔 네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의 수익인데 얼마 벌었죠 음원 수익으로만 4,430만 원을 버셨습니다 네 충격적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짜잔 자 6일 만에 6일 만에 천만 원 버신 분도 계시고요 이 정도면 뭐 진짜 디지털 로봇 가능하죠 그죠 내 얼굴 없이 목소리 없이 저처럼 얼굴을 굳이 오픈하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알려주는 알려드리는 것만 정말 연구 개발하고 피드백도 받고 또 피드백 받으려면은 또 저의 제자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면밀하고 세세하게 알려드리니까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돈을 벌 수 있다 네 여기 빠른 출금으로 요렇게 했다 출금도 빨리 되죠 되게 수익이 빨리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유튜브 음원 수익이 뭐예요 자 심플하게 요거예요 자 유튜브가 있고 짤 스튜디오가 있고 사용자가 있어요 자 사용자가 우리예요 생산자 생산자 자 우리가 짤 스튜디오의 음악을 가져와서 짤 스튜디오에서 쓰라고 공유를 주죠 그러면은 그 공유 받은 거를 우리는 배경음악으로 넣을 거고요 넣은 거를 어떻게 한다? 유튜브에 공개해서 조회수가 나오죠 그리고 조회수가 나오고 그게 조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유튜브에서 조회수 수익과 요번 수익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상세하게 궁금하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다 하시면은 유튜브 코리아나 유튜브에다가 어떻게 그 음원 수익이 발생되는지 질문 주시면은 엄청 담당자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가 되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그래서 받아들이시라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돈을 짤 스튜디오를 주고요 그거를 그리고 또 애드센스 수익은 뭐죠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우리 크리에이터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해서 오늘 아까 537만원을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번 거고요 플러스에서 아까 전에 음원 수익으로 4천만원 천만원 그리고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추가로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플러스죠 그래서 한 번에 쇼치 영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자 우리가 짤 스튜디오 음악을 써서 올리면 그거를 유튜브에서 짤 스튜디오한테 돈을 음원 사용료를 주고 그리고 그거를 짤 스튜디오에서 우리한테 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짤 스튜디오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또 여기 구글에서 짤 스튜디오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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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보이죠 요거 요거 들어가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나면은 음 그 저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대로 저기 자 잠깐만요 로그인을 금방 하겠습니다 쭉 로그인을 여기서 제가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구요 로그인 했습니다 자 요거 해서 채널 관리 들어와 주십니다 그리고 요거 쭉쭉쭉 하고 채널 등록 하고 채널 요기에 나의 유튜브 링크 가져오면 되구요 요거는 가이드 보시면 돼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PC에서 하시는 방법은 채널 아까 등록 인증이 있었죠 그거를 해서 요기 들어가서 내처널보기 맞춤 설명 맞춤 설정에 요기다가 아까 그거를 복사해서 놓고 인증하면은 금방 됩니다 끝나요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주세요 휴대폰 휴대폰에서 잠깐만요 휴대폰에 들어와 주시구요 자 휴대폰에 들어오시구요 그 다음에 구글이나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앱은 애플스토어죠 제가 이제부터 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짤스튜디오를 검색을 해주세요 짤스튜디오 그래서 열기 열어주시구요 여기에서 들어봅니다 자 자 잠깐만요 자 소리를 좀 키고 자 여기 올리고 들어봅니다 아까 전에 그 고양이랑 맞는 걸 또 찾아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추첨음원이 다 좋아요 음악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복사를 합니다 복사 복사를 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옵니다 네 저는 이미 그 여러분 저기 다운로드를 받아 놨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누르고 요거 요거 있죠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음 사운드 추가 자 해서 아까 여기 검색있죠 여기에 복사한 거 있죠 검색해서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바로 바로 짤스튜디오 추천있죠 요거 바로 넣으셔도 돼요 요거 짤스튜디오 요거 하면 딱 해서 요걸 눌러줍니다 오디오를 다 올려주시고요 짤스튜디오 는 15% 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대사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또 올려줘도 되겠죠 내가 찾던 것 맞나 그죠 잘 들리죠 요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실게요 그리고 다음 해서 요렇게 일단 비공개로 여러분 저장을 해주시기 전에 여기서 또 꿀팁 나갑니다 여기 연필 모양 있죠 연필 모양 연필 모양 누르면 썸네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썸네일 중요해졌다 했죠 썸네일은 아까 액티비티 한 거 그죠 여기 아까 펀치 때리는 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요런 순간 포착 아 좋죠 요런거 요런걸로 해주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 쇼츠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시고요 네 누르면 동영상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누르고 원래 스튜디오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처리 중이니까 요거 눌러서 그냥 내가 올렸던 아무거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스튜디오에서 고급 설정 눌러줄게요 스튜디오로 와요 자 이제 요게 스튜디오고 뒤로 가기 그리고 콘텐츠 쇼츠 해서 요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요기 지금 요거 있는데 제가 제거는 이제 광고 승인이 이미 애드센스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요렇게 떼는데 요거를 점색에 누르고 수정 들어갑니다 썸네일 수정 잘 됐죠 스튜디오에서는 수정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이 여기서 나의 내가 찾던 건 맞나 맞나 냥냥냥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나의 펀치를 받아라 냥냥펀치 냥냥펀치 이렇게 하고 설명에 설명에도 이제 냥냥펀치를 받아라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공개로 딱 해서 저장을 하면 저는 지금 공개하면 안되겠죠 여기서 제 채널에서 그래서 저장하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비공개로 해서 저장을 하고 요거는 이제 또 마무리를 하고 다시 여기로 가서 이어서 꿀팁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 너무너무너무 너무나 쉽지 않나요 아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너무 쉬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너무 쉬워서 어떡하나 그죠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이게 유튜브로 하다보면은 창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창작하면은 여러분 진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귀여운 영상 그래서 이미 귀여운 영상을 하더라도 귀여운 영상을 하더라도 내가 아 이게 지금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들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정말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쇼츠도 마찬가지고요 롱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해당 똑같이 되는 건데요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 루키 채널 자 루키 채널이 뭐냐 지금 구독자가 100명 2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뭐 진짜 심지어 50명 적어도 밖에 되지 않는데 조회수가 막 50만이 나왔어 10만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 영상 소재를 가지고 내가 벤치마킹을 한다면 대박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잘하는 채널이 영상 내용 구성 벤치마킹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썸네일과 제목 벤치마킹도 정말 중요해요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 근데 대부분 유튜번들이 제목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안해요 근데 제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독자가 100명 되기 전에 제목을 제대로 못 지으면 노출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면 썸네일도 내가 노출이 안되니까 사람들이 클릭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썸네일 벤치마킹 해야 할 상황들은 썸네일 문구 색상 글씨체 이런 것들을 따라해보는 식으로 정말 최대한 따라해보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해야겠죠 근데 요거 저작권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제자님들에게만 진짜 100% 이상으로 저작권을 피해가는 방법은 우리 제자님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도 크게 문제없이 영상 올리고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상 한두 개만 올리고 제발 포기하지 마라 왜 그럽니까 도대체 자 영상 몇 개만으로 아 영상 하나 올려놓고 아 노출이 안 돼요 어머니 아 안 돼요 안 돼요 영상 한 개 띄고 올려놓고 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 게 우리 제자님들한테도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초반에는 힘을 빼셔라 힘을 빼고 일단은 많이 올려봐야 된다 많이 올려봐야지만 내가 감각을 익히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탄탄한 기초 내공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영상을 한 개 진짜 한 개 두 개 세 개 올리고 접을 생각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아까 전에 그 4,600만 명의 시청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영상 한 개 두 개 올려서 돈 벌려고 하면 도둑놈이죠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로 투자를 통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계속 계속 발전시키셔야 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네 내 영상들에 대한 코칭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피드백이 있어야지 내 조회수의 한계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음 저 역시도 유튜브와 마케팅 교육 에 투자한 비용만 지금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보다 지난주보다 올랐죠 또 그새 못 참고 강의를 또 결제를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계속 꾸준한 내가 혼자 하면서 혼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상위 3% 상위 3%는 때려 죽여도 혼자 정말 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빨리 성장했냐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 유튜브 머니몬스터 채널 시작한지 2년도 안됐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2년도 안됐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2024년 10월달이죠 아직 2년도 안됐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2년 3년 4년 했는데도 구독자가 10만명도 안됐어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30만 다 돼가죠 오늘 27만 됐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27만 됐고 3만명만 더 늘면 30만이죠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됐냐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 다른 유튜버 강사분들 강의는 모조리 다 들었었어요 전 그때 2022년 12월 돈을 투자를 아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계속 그 반복한 결과 지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된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유튜버들이 알려주지 않는 주제를 시도하는거에요 자 어떤게 있죠 자 유튜버들이 알려주는 저와 그리고 경쟁채널들이 있죠 그리고 경쟁자이지만 다들 우리 친하게 지내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거에요 근데 우리 유튜버들이 알려준 저랑 비슷하게 하는 채널들이 몇개 있죠 대표적으로 한 5개에서 10개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자 제 채널만 말씀드렸을때 일본어랑 영어 채널을 오픈드렸을때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그게 일단 지금 시류가 좀 지났지만 지금도 돈이 돼요 지금도 영어 채널로 300 400 버는 제자님이 계시구요 일본어 채널로 소소하게 또 뭐 1,200 버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거 말고 그리고 오늘 자 해외 인기 동물쇼츠 채널 제가 알려드렸지만 또 이미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이 됐죠 근데 이 공개적으로 오픈된거 말고 소수에게만 알려드리는 주제를 했을때 요게 제가 일명 필살기 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필살기 주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실행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 8주만에 이런 실적이 나옵니다 자 제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수익인증입니다 요렇게 자 9월달 따끈따끈하죠 2020달러 지금 거의 300만원이죠 환율 지금 장난 아니죠 300만원을 버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자님들 구독자 뭐 3천명 넘으셨고요 3천명 다 돼가고 뭐 1,600명 1,200 1,400 1,200 여러분들 유튜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했을때 구독자 100명 넘기는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필살기로 했을때 여기 거의 뭐 750달러 그죠 한 90만원 되겠죠 9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45만원 25만원 50만원 그리고 30만원 요렇게 벌고 있다는거죠 자 그래서 개인코칭 컨설팅은 제가 의뢰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많은데 저는 지금 천만원을 주셔도 제가 봐드리기 힘들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 제자님들에게만 원싱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돈 벌고 싶은 소수분들께만 말씀을 드리고 진짜 저와 함께 같이 진짜 해외를 같이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혼자 날 수 없거든요 그런 엄청난 세상에 있는 굉장한 소스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 머니몬스터와 진짜 제대로 한번 돈을 같이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90일 동안 제가 직접 집중 케어 해드리는 유튜브 성공 90일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의 제자분들의 사례 중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3260달러 400만원이죠 437만원을 버셨고요 지금도 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소부박스님 3기 제자님인데 요렇게 지금 더 많이 벌고 계세요 요렇게 100일간의 여정 900달러 수익실허 어 여기 제가 인터뷰 지금 보고 계시면 혹시 인터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자 여기 요렇게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우선 머머님 영어 스타터님 우리 코치님이거든요 많은 도움 주심에 진심으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요렇게 7월 2일 챕터 1 순항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샷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100만원 넘게 버셨다 그리고 또 지금 구독자 13000명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회수 110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지금 237,000 55,900 16,500 7,700 6,600명 그리고 요렇게 우리 구독자 제자님들 구독자 3000명 2970명 2250명 2070명 1800 1650 그리고 요건 1000명 다 돼가죠 1260 1000 1500 2930 1570 1380 그리고 또 이렇게 구글 구글이 아일랜드랑 싱가포르에서 돈을 줍니다 뭐 세금 문제가 있는지 미국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600만원 찍힌 것도 샷아웃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렇게 돈 찍히고 있는 것들 쭉쭉쭉 그리고 7일만에 여기 20 그죠 30만원이죠 그리고 또 7일만에 20만원 진짜로 벌고 있다 자 그리고 또 구독자가 8,450명 밖에 안되지만 많죠 많은데 또 누군가 봤을 때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또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데로만 잘 따라오고 유튜브 키우는 거 값만 제대로 익히시면 요렇게 5천만원 벌 수 있다 네 그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제자님들 성과는 20만 유튜버가 되어서 지금 한달에 거의 5천 평균적으로 5천만원씩 버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에드센스 음원 수익만으로 아까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월 몇백에서 몇천까지 벌고 계신 분 계시고요 한달에 영상 두개만 온로드 하셔서 소소하게 100만원씩 보시는 분 계시고요 그리고 8월달 하루에 700만원 하루에 700만원 지금 이분은 거의 지난달에 1억 넘게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5천만원 아까전에 샤드아웃 해주신 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겁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90일 프로젝트 7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30일 강의를 제공드리고요 과제로 제공드립니다 첫번째 챕터 유튜브 주제 선정 그리고 채널 개설 돈되는 주제 알려드리고 진짜 타자랑 마우스 클릭만 하실 수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 하실 수 있게 A부터 Z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로는 유튜브 모든 이해와 저의 머니먼스의 노하우 다 드립니다 세번째로 영상 제작 썸네일 제작 영상 업로드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영상 업로드 하는거 정말 중요해요 실컷 다큐멘터리 만들어놓고 영상 제작 제대로 해놓고 썸네일 하는데 몇시간 며칠 동안 걸려놓고 영상 업로드 대충 해가지고 조회수가 10도 안나오는 경우 제가 차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챕터4 바로 수익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제 채널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쇼츠 쇼츠 요즘에 광풍이죠 쇼츠 챕터5가 왜 뒤에 있는지 지금 또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쇼츠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쇼츠 하다보면 긴 영상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앞에는 먼저 유튜브 전반적인 쇼츠나 긴 영상이나 전반적으로 이론에 대한 거를 여기 다 말씀 챕터2에 써있고요 영상 제작하는 거는 먼저 롱폰부터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쇼츠 만드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쇼츠만 하다보면 진짜 인스타 릴스 위주로 하시는 분들 유튜브 잘 못해요 잘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짧은 거 크리에이터도 짧은 거에 익숙해지면 긴 거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기초대로 탄탄하게 오실 수 있게 롱폼 쇼츠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챕터로 여러분들이 정말 초보자들의 처음에 시작할 때 궁금한 것들 모아모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는 총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부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쭉쭉 이거는 일단 천천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챕터별로 과제를 제공 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다시 보기는 6개월 동안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강의 챕터는 1, 2, 3는 일주일에 한 챕터씩 열어드리고요 마지막 4주차에는 2개 4, 5 같이 열어드립니다 챕터별로 과제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무조건 할 수 있도록 저와 저와 실력이 진짜 똑같은 더 잘하시는 코치님을 모셔놨고 철저하게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 체크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지금 7기 게시판 만들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제 피드백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30일 동안 유튜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신 뒤에 그 이후에 60일 동안은 진짜 어마무시한 미친 혜택을 드립니다 자 뭐냐 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60일 동안 그룹 코칭을 합니다 그룹 코칭이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에는 구글 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구글 밑 구글 밑으로 여러분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 전부 다 라이브로 소통하면서 우리 동기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연극처럼 뮤지컬처럼 진행을 합니다 피드백은 12월 초부터 시작하고요 날짜랑 시간은 시간은 오후 9시 고정이고요 날짜는 추후에 공지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오후 참석 못하시다 아무 상관 없는 게 문제 진짜 없는 게 사전 질문지를 제가 하루 전날 드려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피드백 받고 싶은 거를 올려 두시면 제가 모조리 피드백을 그 라이브 시간에 해드리고 다시 보기를 제공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피드백 받고 또 영상을 제작하시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유튜브 관련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자 유튜브 채널 분석 스튜디오 분석 해드리고요 썸네일 제목 영상 뭐가 문제인지 다 제가 다 찾아내서 문제점을 보완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텍스트로 안 되는 것들 답답한 거나 서로 답답할 수 있죠 텍스트로 하다보면 그런 것들은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VOD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요 여기 올리면 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스튜디오 분석도 다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 혜택이 미쳤습니다 자 30일간 강의를 다 보고 과제를 하셔도 아 내가 머니먼스 지금 하고 있는 게 확신이 안 들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살기 채널을 공유 드립니다 자 필살기 주제 애드센스 수익은 그냥 딱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자 8월 2일에 해서 영상을 7개 올렸고 1264달러 자 이게 168만원이고요 영상 7개만으로 168만원을 벌었다 네 대박이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AI를 개발을 해서 머니먼스 땡땡 생성기를 만들어 놨고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동료를 드릴 겁니다 투자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필살기가 뭐냐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많지 않은 채널 오직 유료 강의에서만 공개 드립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유튜브에서도 그 누구 한 명도 공개적으로 오픈하신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저도 4천만원을 쓰면서 알아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님들에 위한 혜택 첫 번째로 필살기 혜택 나가고요 두 번째로 부루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미 해놨고 편집 캡컴 마스터 클래스를 드리고요 그리고 촬영을 정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특강 20년 촬영 전문가가 특강 해주신 거 제가 보여드려 드리고요 그리고 1인 유튜브 대행사 운영하는 분 어? 머니몬스터님 1인 유튜브 대행사가 뭐죠? 그게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직접 VOD를 찍어놨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 유튜브를 잘하게 되시면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도 유효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돈은 많은데 마케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아 이거를 시간은 없고 자 누가 떠오르죠? 자 의사 변호사 그죠? 그리고 또 전문직들 사업자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누구죠? 피부과 청량외과는 마케팅 비용으로만 여러분 많이 쓴 데는 3천만 원 5천만 원도 씁니다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대행을 내가 제대로만 해준다면 지금 업계에서 유튜브 대행해주고 한 거래처 한 고객에게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분이 한 4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유튜브만 제대로 해서 내가 고객만 잘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고객 어떻게 만나요? 유튜브 머니머서니 이 강의에서 고객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 유튜브 실력 키우기만 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유튜브 대행해주시는 제 친한 지인분이 있거든요 그분 지금 거래처 5개 있는데요 한 거래처당 400만 원 받아요 얼마죠? 2천만 원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 본인은 채널 없어요 대박이죠 자 그리고 챗GPT 전문가 분이 강의해주신 챗GPT 활용 특강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 한 번 합니다 한 번 해서 저와의 멘토링 타임을 가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코칭 다시 보기도 그룹 코칭 끝난 날 기점으로 6개월간 다시 보실 수 있게 제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미쳤죠 저 혼자 케어해드리는 게 아니라 두 명이서 원싱해서 여러분을 같이 케어를 해드린다 이 모든 가치를 유튜브 성공 90 프로젝트 7기 250만 원에 측정을 했습니다 고민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0만 원으로 가격을 확 낮췄고요 또 고민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함께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실행 빠른 사람들을 위한 이미 실행 좀 늦긴 했죠 3차 얼리버드가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3차 얼리버드 3차 얼리버드 1,2차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1,2차의 50만 원에 먼저 축하드립니다 3차 얼리버드로 159만 원에 모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특강도 무료특강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지금 다른 플랫폼에 보면 12개월 할부 해놨잖아요 12개월 무이자 할부되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6개월 할부를 해서 6개월로 26만 5천 원이면 여러분 진짜 학원비죠 학원비로 6개월 동안 아니 저랑 90일 동안 90일 동안 3개월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면 정말로 습관이 생기고요 그걸로 여러분 아까 앞에 보셨죠 필살기 채널만 했을 때 8주 과정이 끝나기 전에 저렇게 돈을 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투자금 빠르게 배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치님이 결제하실 수 있는 그거를 채팅창에 남겨주실 거예요 코치님 올려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쭉쭉 뭔가 남아있어서 자 그래서 3차 원리번에는 11월 4일 자정까지 진행되고 선착순 9명까지만 혜택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추후 강의료는 대폭 또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환경설정과 그리고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환경설정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유튜브 하고 있나요? 없을 겁니다 제가 있죠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죠 네 자 그래서 타 강의와 뭐가 달라요? 머니먼스터님 하시는 분 계셔서 타 강의는 대부분 있잖아요 피드백 해준다고 하는데도 세 번 정도 하고 안 해요 영상 꼴랑 그 세 개 봐주고 어떻게 내가 성장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판매 후 끝나요 피드백이 없어 혼자서 계속 해야 돼 얼마나 외롭습니까 환경설정이 안 되죠 그럼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저는 근데 실시간 라이브를 5주차 때부터 진행하고 새로운 필살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여러분들께 또 업그레이드해서 공개를 합니다 제가 필살기 오늘 롱폼 하나만 뭐 주력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롱폼은 지금 벌써 필살기가 두 개가 있고요 쪼츠도 필살기가 하나 있고 지금 이번 달에 하나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멱살 캐리 환경설정 저에게 멱살 캐리를 당하고 같이 디지털 로마드를 하고 싶으신 분들 디지털 로마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7기 공식 일정 스타트 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진짜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먼저 실행하는 자가 먼저 돈을 법니다 제가 돈을 벌고 있고 우리 제자님들 돈을 벌고 계시죠 그래서 또 자주 물어보는 질문 먼저 답변 드릴게요 시작하면 얼마만의 수익이 나나요 네 자 제대로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하고 여러분들이 창작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8주 만에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입니다 자 정말 빠르신 분은 2주 만에 1000명에 4000시간 넘긴 분도 계시고요 오래 걸리는 분은 6개월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포기만 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거 다 우리 제자님들 수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8주 만에 3000명 넘었죠 3000명 2000명 거의 1600 1200 1400 1200 돈 다 벌었죠 지금 이게 이제 매달 이렇게 찍힐 거니까 이미 수강료는 뽑고도 그 뒤에부터 남는 거죠 여러분 3개월 4개월 만에 내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강의비가 투자금액이잖아요 투자금 회수하고 그 뒤에부터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원씩 추가 수익 생기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만원만 있어도 회사를 안 다녀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디지털로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 가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 됩니다 현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 해외입니다 해외 해외요 자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자 우리 54세 제자님 지금 보시죠 7월달에 340만원 보셨고 8월달에 지금 거의 250만원 보셨습니다 지금 더 벌고 계시겠죠 또 그리고 요거는 자랑하고 싶어서 항상 자랑합니다 지금 거의 30만원 안 해가는 우리 28만 유튜버 수강 후기입니다 우리 노마드 크리스님 28만 7천명이죠 미리 말씀해 여기 오탑니다 여러분 직접 카톡을 주셨고요 크리스님이 4년 동안 1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배워왔다 머니몬스터님의 강의가 정책위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정에 감동하였고 빠른 성장을 하신 노하우를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는 솔직함에 감동하여 먼저 노마드 크리스님 밝히고 감사함에 보냈는데요 해서 저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4의 전성에 맞이하고 있다 저도 지금 노마드 크리스님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저 지금 27만 명이죠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저도 노마드 크리스님 강의를 들었었고요 크리스님도 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 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배움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고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Q&A 가겠습니다 Q&A 이제 채팅창 키고 Q&A 가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프로젝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 프로젝트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의 썰님 강의가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공유의 방님 영상 다운로드 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아닌 백지가 나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영상 다운로드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천천히 다시 따라해보세요 유유님 저작권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이고 부디기획표님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까보리님 다시 보기는 위에 있습니다 자 이너피스님 너무 빨라 하셨는데 처음부터 다시 보기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까보리님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는 여기 있죠? 다시 보기 신청 링크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유유님 제 이름 아이디로 유튜브 채널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 다시 보기 인기가 많네요 자 이거 답변 다 드렸었죠 네 알고 까보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얼리버드 하고 있으니 자 이거 일단 Q&A 하면서 뒷배경은 얼리버드로 이렇게 선착순 딱 9분만 보시고 있다 네 그렇다 네 재밌죠 자 질문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뚠뚠니님 수익이 필요한 시점에서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익이 필요한 시점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힘이 나네요 네 저는 이렇게 또 도움이 됐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번 기수 총 인원 몇 명인가요? 토니님 네 총 인원은 제가 딱 정해놓지는 않은 소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 기수당 50명 내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몬사라님 유튜브에 새롭게 눈 뜨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뚠뚠니님 열심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음 자 여러분 결제하시고 신청서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여기 네 여기 자 여기 자 인원님 채널 편집자 닉네임도 중요할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질문이실까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채널 편집자도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이고 준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진짜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계좌이체 여기 들어가면 있고요 네 계좌이체도 있습니다 아이고 준강님 감사합니다 네 마인님 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네 또 7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2024년에 추가 수익을 만든다고 마음 먹으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공 못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내년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되죠 그쵸? 내년 준비 지금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진짜 2024년 그냥 끝내지 말고 어 저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죠 10월 4일 네 11월 4일입니다 뚠뚠니님 노트북 사용하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핸드폰으로만 가능할까요? 둘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음 인호님 머니몬스TV처럼 닉네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를 여쭤봐요 아 채널 이름이요 채널 이름 초반에 그 브랜딩 채널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관적인 게 좋아요 네 크르르님 유튜브 수익 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돈 벌고 나와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무사님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음 네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단계 가기 전에 접는 분이 97%예요 네 그렇다고 크르르님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음 아 크르르님 자영업자라서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네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마인드피스님 그 질문 짧게 올려주세요 그 제가 그 뭐지 차단된 단어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악플러들이 저를 또 싫어하시는 분 많아서 생각보다 진짜로 돈 벌 수 있는데 아이고 또 뭐 사기꾼이 왔네 사기치고 있네 이런 사람이 생보다 많아요 음 세금은 크게 그 돈이 많이 벌리고 나서부터 유튜브로 추가로 2천만 원 이상부터 2천만 원 정도 번다 그때 세무사님하고 상담하면 됩니다 네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해야 됩니다 또 질문 편하게 주십시오 오 아직 130분이나 계시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아우 좋아요도 100개 넘었었네요 아이고 네 뚠뚠이님 오늘 배운 내용을 기점으로 수익나면 감사 인사 드려오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샤라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샤라웃 좋아합니다 네 뚠뚠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돈 무조건 벌 수 있습니다 네 몬사라님 네 진짜 유튜브 첫자라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한 채널에 한 가지 주제로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네 슬개남님 지금 쇼폼 위주로 올리는 애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30개 정도 올렸는데 왜 조회수가 만회에서 더 이상 안 오를까요? 네 그건 제가 채널을 봐야지 알 수 있고요 네 지금 따로는 제가 채널을 봐드리지 못하고요 제자님들만 봐드리고 있습니다 네 리움님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로 복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US초님 전 해외에서 있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수익 창출을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요? 네 세외에서 가능하고요 세금은요 수익 창출 나고 나서 생각해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다 방법은 있고요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죠 음 네 수익 창출 나고 나서 금액이 또 적으면 그거는 그거는 또 그거대로 그리고 많으면 많은대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음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려고 네 좋습니다 하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까버리는 그죠 오늘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세금 걱정은 돈 벌고 나서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하이의 지인이님 핸드폰으로만 되나요? 아니요 컴퓨터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음 맨님 하나의 채널에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쇼트 영상을 만들어서 얼마 주기로 어느 정도를 올리는 것이 좋은지요 네 메일 올리시면 제일 좋아요 오니파파님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여기 잠시만요 요거 요거 링크 누르시면요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네 여기 링크로 계좌이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인피스님 질문 그냥 짧게 주시면 돼요 짧게 그게 너무 길면은 그게 한 번씩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해외에 계신 분 미국이시라면 더 좋죠 아 그래요 제 눈에는 아직 질문이 안 보이는데 네 또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건강이 주제이면 다양한 건강 관련 쇼치를 계속 만들어서 올리면 되나요 그렇죠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되는 채널 벤치마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음 라벤티나님 사업자 등록 먼저 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아 핑크버드님 계좌이체는 일시불만 가능한가요? 할부는 안 되나요? 아 그 잠시만요 할부 원하시는 분들 자 그 또 계좌 현금도 제가 분할 납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개인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개인 카톡 보내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에 네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짤 스튜디오로 월 100번은 거 쉬운가요? 팔로워 몇 명이면 될까요? 네 어 그렇게 엄청 쉽지는 않고요 잘해야 됩니다 네 잘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요 팔로워는 0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조회수가 중요합니다 아 유튜브라는 글씨를 쓰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유튜브라는 단어를 빼고 질문을 주시죠 피스님 네 자 그리고 어 만약 건강이 주제이면 하나의 채널에 다양한 건강 관련 쇼치를 계속 만들어 올리면 되나요? 네 그러시면 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올려야겠죠 음 어 전 미국에 살고 있고 혹시 유튜브 쇼츠에서 저작권 문제도 있을런지요 가끔 유튜브 저작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지금 그 디테일한 거를 모두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작권은 저작권은 일단 저작물에 문제 없는 걸로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님으로 들어오시면 저작권 어떻게 다 합법적으로 잘 하는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하면 더 좋죠 미국 영어권으로 해서 하면은 진짜 애드센스 수익도 더 높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또 여러분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자 자 아 오니파파님 방금 계좌이체로 전액 입금했습니다 선착순 9명에 포함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착순 네 되셨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니파파님 돈 버실 수 있게 제가 확실하게 팍팍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아이디어님 필살기 주제에 대해 궁금한데 한가지인가요? 롱폼인가요? 쇼츠인가요? 네 일단 필살기가 롱폼은 지금 두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는 정말 어마무시한 성과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쇼츠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하나 더 어마무시한 거 나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총 필살기는 두개 두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님이 되시면 필살기를 가져가실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얼님 감사합니다 까버리님은 띠싹이 알고 계시죠 아이고 퀴즈 토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AI세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샤라웃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까보리님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 알려주셔도 내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환경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환경설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AI세상에 진짜 AI로 AI로 활용 진짜 잘해야 돼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아 신청서 꼭 작성해주세요 제가 강의 끝나 여기 오늘 라이브 강의 끝나면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 메시지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서 여기 이거 꼭 작성해주세요 여러분 신청서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디지털 노마드 정말로 됩니다 자 또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또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106분이나 계셨네요 아이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강의 결제하시고 신청서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유에스 초님 네 머니롤스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해야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간만 좀 익히고 재밌게 하면 진짜 재밌게 돈 벌 수 있어요 요즘에 진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진짜 세상이 바뀌었죠 제가 오늘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좀 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돈 버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아직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아직도 똑같이 뭐 당연히 좋죠 의사 뭐 변호사 뭐 좋죠 좋은데 그쪽도 들어가면 또 경쟁이죠 네 근데 경쟁자 없이 나 혼자서 컴퓨터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진짜로 대박이죠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세상에나 마상에나 그죠 네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진짜 환경설정 하셔야 돼요 까보리님 그죠 환경설정 그래도 좀 되죠 그죠 환경설정 잘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재밌는 세상이 왔습니다 하도 요상에서 카페에 질문 남깁니다 네 카페에 질문 이따가 제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까보리 노마드가 되고 싶은 이유가 쉬는 사람 안 보고 일해도 되고 맞아요 시간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요 진짜요 맞아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그죠 환경설정 팔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정말로 정말 중요한 네 알고 은영희님 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그것만큼도 감사한 게 없습니다 퇴사 가능해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죠 진짜로 다 되는 세상이 왔다 핵 개인화의 시대죠 핵 개인화 2025년 트렌드가 핵 개인화입니다 핵 개인화 백수 그죠 내가 그냥 컴퓨터하고 언제든지 저는 지금도 미팅이 없으면 제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진짜 그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게 진짜 너무 최고입니다 최고 아이고 은영희님 제가 더 감사하죠 진짜 제가 감사하죠 우리 제자님들 또 이렇게 놀러와서 놀러와서 응원해 주시고 또 오늘 또 배우러 오시고 진짜 아 정말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같이 돈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영희님 유튜브로 이제 수익이 찍고 있는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오니파파님 네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서 작성도 너무 감사하고 까보리님 비밀리에 따로 유튜브 하고 있다 보니 직장일로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꿈이 있고 노력을 방해해서 그것만큼 힘이 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아 US초님 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자유를 갖고 싶네요 아 미국에 있으면 한국보다 유리하다니까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영어가 되시니까 아 저 영어도 배워야 되는데 영어 중요하죠 자 수익 신청 좀 늦게 해서 아직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아 맞다 맞다 수익 신청 좀 늦었었죠 네 이렇게 그죠 정말 빨리 수익 창출 조건 달성하셨죠 네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죠 네 아이고 모호님 따라서 시작한지 두 가지 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한 제자가 될 거예요 아유 무조 지금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네 유유님 최근 인기 급상승한 채널 순위목록 보는 거 어디서 보는 거죠 기억이 안 나요 플레이그라운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AI 세상님 제가 지금 라이브 중이라서 라이브 끝나자마자 따로 바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립니다 네 아이고 썰뿜님 이제 시작인데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강의 관련해서 질문 주실 분 여기로 네 이쪽으로 네 질문 주시고요 네 카톡은 제가 라이브 끝나고 빠르게 빠르게 다시 답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돈이 벌린다님 모모님 다른 부업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특히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 진짜 대박 진짜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유튜브를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사용자가 말도 안 되게 많죠 사용자가 미쳤습니다 4,600만 명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썼을 때 내가 노출 인스타그램이 지금 2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컨텐츠를 올렸을 때와 유튜브에 올렸을 때 사용자가 두 배 차이 나요 두 배 차이 나는데 자 내가 똑같은 걸 했을 때 유튜브에 노출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 영상이 많이 퍼지는 게 좋을까요 인스타그램이 좋을까요 물론 성향이 다르긴 해요 인스타랑 유튜브랑 그리고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애드센스 티스토리 블로그도 있고 워드프레스도 있고 하는데 저는 다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 유튜브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AI가 생겼잖아요 AI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AI가 쉽게 해줄 수 있다 쉽게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진짜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만 해도 정말 빠르게 만들었죠 그냥 뚝딱뚝딱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다가 계속 대화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다보면은 제가 또 계속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진짜 빨리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우리 잘한다은용이님 제자님이신데 제가 와서 자랑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샤드아웃을 해주시는 거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지금 첫 번째 정리하자면 트래픽이 미쳤다 지금 진짜 90대 100세 시절이죠 100살 넘으신 분도 유튜브 한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답변 좀 이어서 길어질 것 같아서 딴 거 보면 하고 유에스초님 영어는 생각보다 쉬워요 단지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영어를 읽고 영어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도 영어 미국에 와서 다시 처음에 정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보리님 저는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다가 발전이 안 돼서 모모님께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고 강의 일주일 만에 구독자 200명대 채널이 현재 2000명이 넘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까보리님 강의 내용 중 내가 무엇을 놓친 건가 깨닫고 방향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알려주신 대로 적용을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수익화가 안 돼도 기본기가 든든해져 가는 기분이라 자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어떤 일이든 기본기가 정말 중요해요 기본기 기본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본기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들 제가 오늘도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게 하면서 또 쌓이는 거거든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단편적인 것만 보고 아 뭐니뭐서야 이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돈 번다면서요 하면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영국의 말 제가 제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뭔지 찾고 그거를 제가 피드백을 드리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을 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기분들 보시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되게 빨리 성장하는 분도 있고 물론 개인차마다 느리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느리더라도 느리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고 하면은 천천히 성장하는 거를 다 보실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진짜 진짜 그래요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게 모신 까버린 아유 잠깐 여기 유에이스 초님 유튜브에서 많은 부업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을런지요 일단 그건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되는데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본 게 거의 없습니다 이커머스도 해봤고요 쿠팡 로켓그로스는 최근에 나서 못해봤고요 스마트스토어 그 다음에 쿠팡 판매도 다 해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컨텐츠를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지금 여러분 그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 백년이 지나든 천년이 지나든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고 그 주제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일단 의식주죠 의식주 그죠 그리고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컨텐츠다 컨텐츠가 언제부터 됐죠 로마시대 때부터 콜로세우에 썼죠 그거 뭐예요 컨텐츠죠 심심하니까 사람들 심심한 거 못찾거든요 심심한 걸 어떻게 참아요 심심한 걸 못참아요 심심한 걸 못찾습니다 그래서 다 해보면 좋은데 저는 유튜브를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용자가 자 유에스초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영어로 제가 영어로 유튜브를 저랑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하는 거랑 에너지를 결과물로 동영상만 봤을 때 똑같은 동영상을 올려둬요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이죠 미국의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가 제일 좋으냐 나랑 맞는 게 뭐냐 근데 나랑 맞는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따 돈이 되면 그게 재밌어지지 않나요 돈이 되면 재밌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재밌는 게 크리에이티브한 게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컨텐츠 만들 줄 알면 지금 유에스초님은 진짜 컨텐츠 만들어서 미국에서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진짜로 미국 인구 3억 명 아닌가요 미국 3억 명한테 퍼지는 거랑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까보리님 그리고 코치님이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 기술적인 부분이 대박입니다 그쵸 항상 친절하시고 자세히 알려주는 모습 정말 감동 아이고 까보리님 또 감사합니다 까보리님 진짜 매번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까보리님 우리 제자님 진짜 우리 까보리 제자님 너무 감사해요 은용희님 모모님 목소리 들으면 힘도 나고 또 무료 강의에서도 꼭 하나씩 얻어가는 게 있어서 대돌이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아 그러셨군요 또 하나 얻어가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영상 너 너무 좋았어요 모모님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오늘 영상 제가 그런 시리즈 제가 또 떠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마인님 재미를 쫓는 심리 욕망 그쵸 사람이 컨텐츠는 어떠한 형태로든 나중에 남아있을 겁니다 까보리님 모모님 라이브는 무료로 풀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 한 번이라도 연습해 봐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7기 선착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코치님이 연락 왔는데 선착순 몇 명 안 남았으니까 선착순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 한 번 더 제가 어디 갔냐 고정 댓글이 있긴 하지만 네 선착순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게 피드백이 정말 중요해요 피드백이 네 그래서 아까 돈이 벌린다님하고 그리고 US초님 말씀해 주신 게 비슷한 질문인데 결국엔 나랑 맞는 걸 찾아야 되긴 한데 내가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 하면 다 해보세요 진짜 다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다 해보시는 거 좋고요 네 아 제품 영상 법인도 결제됩니다 여기 결제하시면 똑같이 카드 결제되고요 계좌이체 해도 되고요 세금 계산서 다 끊어드릴 수 있습니다 커버스 하시는 분도 진짜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아니면 뒤처집니다 컨텐츠 못 만들면 뒤처져요 상세 페이지만으로 팔리는 시대는 조만간 끝이 나지 않을까 그래도 팔리겠죠 그렇지만 영상이 컨텐츠가 가미가 된다면 더 많이 팔리겠죠 아이고 은영희님 듣고 싶은 이야기였다고 아 또 이렇게 의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 결제 되는데 자꾸 결제 실패가 뜰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고 안되면 여기 카톡 한번 주시겠어요 제품 영상이 안될 리가 없는데 다 제가 되게 해놨거든요 은영희님 제가 또 고 시리즈 계속 찍고 있거든요 또 하나 찍은 거 다음 주에 올라갈 거예요 실제 사례 실제 사례 그죠 오늘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게 대박이죠 저도 요거 알아내고 나서 아예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했습니다 수경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강의만으로 저작권 문제없이 수익가 가능하지 안되는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내용만으로도 또 샤라웃 안 하시고 돈 버시는 분 많으실 텐데 꼭 샤라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품 영상님 나이스 페이먼트로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나이스 페이먼트 어 잠시만요 나이스 페이먼트 제품 영상이 따로 카톡 한번 주시면 여기 네 제가 나이스 페이먼트 다른 거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카톡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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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은 제가 강의 끝나고 질문 주신 분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치님 다시 보기 어 제 위에 있나요 제가 다시 보기 지금 또 질문 주신 분 있어가지고 다시 보기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다시 보기 아하 아 네 제품 영상님 카톡 제가 지금 확인했고 이따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원래 투모니터로 할 수 있는데 오늘 투모니터 외국에라서 투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자 다시 보기 지금 코치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 제품 영상님 어떻게든 제가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경님 수경님 오래된 채널이 있는데 승인도 받았고요 근데 아동용이라 모두 삭제하고 모두 시청 가능한 셔츠 영상으로 다시 업로드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그거 놔두시고 새로운 채널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수경님 네 까보리님 루키 채널을 찾는 방법은 뷰트랩 뿐인가요? 뷰트랩이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노가다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있죠 노가다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들겠죠 네 그리고 다시 보기 제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직까지 91분이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 여기로 신청하시면 돼요 아직 90분이나 머니몬스터의 ASMR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하하하하하 예예 그렇죠 다시 보기 여기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질문이 없으면 슬슬 마무리하고 저기 뭐냐 우리 또 카톡 오신 분들 또 도움드려야 돼서 음 모모님 그냥 아무 얘기나 하셔도 채널 대박일 것 같아요 어떤 어떤 아무 얘기나 할까요 하하하하하 저의 인생 제 인생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요 하하하하하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재밌게 항상 요즘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생각하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게 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하하하하하 미래도 있어야 되고 예 asmr 네 그래도 제가 자칭은 아니고 타칭으로 목소리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봐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까보리님 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듣긴 해서 목소리라도 좋아야죠 그렇죠 자 부정에너지는 아웃 아웃이죠 아 썰뿜님 근데 모모님 경상도 사람이세요 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하하하하 네 저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 사람이고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은 해외에 출장 나와 있고요 예 고향은 경상도가 맞습니다 예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죠 한국 사람 한국말은 잘해요 하하하하하하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하하하 코리안 네 사우스 코리안 하하하하하 네 한국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하나 다음주에 음 잠시만요 네 다음주에 네 요거 지금 제가 유튜브 정말 열심히 하면서 시간 쪽에서 제가 컨텐츠 보신 분 아실 텐데 공간임대도 또 다음주에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자 무료 특강 지금 요것도 신청 아직 60분 계시죠 요거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셔서 답변을 빨리 해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고 요거 지금 신청 많이 해 주시고요 요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것도 정말 쉬운 부업이니까 네 꼭 무료 특강에서만 들어도 세팅할 수 있게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멘트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성공 90일 프로젝트 7기 모집 중이고요 이제 어 그 지금 3개월 예보드 얼마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36% 할인 진행 중이니까 고정 댓글로 링크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물러나 보겠습니다 네 오 80분이나 되셨네요 아직까지 오 굉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